다시 가자 다시 가보자 헤드샷 여기 있다 어? 죽어요 잘못하면 다시 가보자 여기서 아... 힘드네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 아 그냥 빵 붙어 빨리빨리 죽이고 너무 레벨을 어렵게 해놔서 아... 진짜 어려워 아 아 총 어렵다 아 아 총알이 없는데 총알을 가지러 가자 일리야 따라와 총알이 나오면 없어요 이 자식이 여기서 나타난거야 위에 뒤에 있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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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가자 아니 이것들이 갑자기 자꾸 나타나니까 못 이기겠어 너무 쎄 안무 시작이 나타나니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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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라이뮤 그래도 백 아 gilt 아구가 커왔어 어우 오 피어치 피어치 비가 없어 아.. 쉽지 않아요 요청으로 한번 가볼게 요청이 좀 셀 것 같은데 아.. 눈 딱총인데 이것도 어..? 따로 와 일리 한명이야 두명이야 이 자식 도와서 오우후후후후후후후훗 너무 셜데잉 으으으으으으으 으아 으악 아 힘드네 힘들어 너무 힘들어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될긴데 일단 나가볼지 에너지가 없어가지구 아 또 힘드네 뛰어 빨리 따라 쉽지 않아요 학습지에 들어가자 죽는다 한번만 뛰는다 거기 있어 왠쪽 왠쪽 파이팅 뭐야 왜 왜 뭐라고 아침에 한번더 날씨가 너무 좋아 예. 에이. 얘는 뭐야? 불사징이야 뭐야? 클리커가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겠죠? 굿 굿 어디로 가야돼 어? 클릭어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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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있을거야 돌며 콜너틀며 분명히 있다고 없네 뭐야 아까왔던 곳 아니야 이거 봐야돼 아이 피도 없는데 아이씨 이리로 나갈까? 나가지는건가? 안 나가진다 아이씨 이 안에 또 죽여야 되잖아 칼도 없는데 가! 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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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 잘했다 이리로 가는게 맞나? 뭔가 불안하죠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 아이씨 아이씨 알아서와 금방해 아이씨 할수있다 할수있다 따라와 비가 없어가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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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라? 어디서 알리? 따로와 따로와 수영 안했죠? 걸어왔죠? 아 뭐? 뭘 쓸 수 있어? 뭐 뭐 뭐? 뭐 말이야? 뭐? 뭐? 아무것도 안 피는데 아 아 일단 한번 먹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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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돼? 어? 한번 눌렀잖아 뭐하는거야? 어디로 가란 말인데? 잠수를 해볼까? 어? 아니 이거 어떻게 잡노? 어? 어떻게 잡는겁니까? 어떻게 잡는거야? 이거 어떻게 잡는거야? 어? 땡큐 아 죽을 뻔했네 뭐해? 뭐해? 아.. 접수는 프랭크라는 녀석이야 내가 쭉 거래하던 외부인이야 보수성 격리구간에 들어가고 싶어해 파크오리의 지하철 일부에서 만날 약속을 했어 프랭크의 비저와 격리구역 서류를 동봉할게 조심하게 말해 플리코아스트 굴바테만 보고가 있어 그러나 이날 저기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잘됫어야 됐소 사월이 어딨어 파크 신호박 신호박 신호 신호박 신호박 신호 신호박 신호 나이트 불빛이 다 됐다. 나이트 불빛을 꺼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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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